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5일,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6.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의 최대 요인은 국제유가, 환율, 공공요금입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처럼 물가 상승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한 겁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도 심각해 전기료 인상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외식 등 항목도 오르면서 전체 물가가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